변화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돈을 버는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뛰어난 기업이라면 그 성장 한계를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동행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단기적인 성장 전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이다. 회사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다. 훌륭한 연구 개발과 생산, 영업의 결과로 훌륭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된다. 이 활동을 수행하는 훌륭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은 경영진이다. 경쟁사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회사를 찾아내라. 철저히 분석하여 훌륭한 회사를 발견하면 집중 투자하라. 적절한 타이밍이란 대부분 허상이므로 훌륭한 회사를 발견하는 즉시 사고, 훌륭한 요소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게 좋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홍진챔님의 거인의 어깨 2권입니다. 1권에서는 벤저맨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텐데요. 1억이 10배 되면 10억이 되고 1억이 100배가 되면 100억이니 아 내가 그때 되면 회사 때려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항상 꿈꾸고 있긴 한데요. 2권에서는 실제로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필리피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리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방법론을 정립하신 분이고요. 성장주 투자의 대가로 알려주신 분입니다. 성장주 장기 투자를 통해 모토로라에서 2000배 수익, 200배가 아닙니다.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투자해서 100배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 보았을 수익률입니다. 이 책에서는 성장주 집중 투자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주식을 살 것인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정말 장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 피셔 한 가지 발차기 만 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무섭지 않다. 한 가지 발차기를 만 번 연습한 사람이 무섭다. 이소룡 필립 피셔는 미래의 성장에 기반한 투자 방법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현 세대의 많은 투자자의 지적 토대를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셔는 일반 투자자라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투자법을 전달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피셔의 투자법은 종종 성장주 장기 투자로 불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크게 성장한 기업에 장기간 미리부터 투자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누가 모를까요. 피셔의 투자법은 단순히 고성장 기업을 오래 붙들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고성장 기업은 늘 시장의 주목을 받고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됩니다. 조금이라도 성장 징후가 꺾이면 주가는 급락합니다. 저도 한때 피셔의 방식을 잘못 이해하여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셔의 투자법은 기업이 장기간 성장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기업이 장기간 성장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지를 끝까지 파고둔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피셔의 방식을 이해하려면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가치란 무엇인지 경영진은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기여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주식을 찾기도 좋은 투자 기회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 희귀한 기회를 발견하여 집중하라는 아이디어는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98%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겠지요. 찰리 먼거 성장주 집중투자 필리피셔는 1907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1928년에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을 다니던 중 은행에서 증권 분석가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 91세의 나이로 은퇴하기까지 그 고객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주었습니다. 평생 10여 명의 고객만을 관리했고 보유기업도 몇 개로 한정되었습니다. 그 기업들이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듀폰, 다우케미칼, 모토로라, 레이캠, 암펙스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성장기업들입니다. 1940년에서 1950년대 석유화학은 신비로운 마법의 기술로 여겨지면서 지금의 인공지능 정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1948년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그 자리는 전기전자 분야가 이어받았습니다. 필립 피셔는 신기술을 끊임없이 공부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피셔가 투자한 회사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끝없이 성장하거나 그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빠르게 채택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고속성장을 구가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AMD, ARM, 에픽게임즈 같은 회사들이 되겠죠. 이런 점에서 워렌 버핏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버핏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기업에 투자하기를 좋아했고 단순한 사업구조, 투자자가 직접 눈으로 제품을 볼 수 있는 소비재 기업에 주로 투자하였습니다. 피셔는 버핏이 선호하는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늘리는 행위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공정개선과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이익을 늘려나가는 회사를 선호했습니다. 버핏은 신기술을 싫어했지만 피셔는 최선을 다해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일례로 그는 1957년에 진공관 TV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TV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필리피셔는 펀드를 운영한 게 아니라 투자자문을 했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몇 가지 사례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7년 투자한 모토로라는 1996년 2,000배가 되었습니다. 1956년에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투자했고 30년간 대략 100배를 벌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였던 1932년에는 푸드 머시너리 코퍼레이션에 투자하여 50배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외에도 다우케미칼, 레이캠 등 또한 장기간에 걸쳐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습니다. 성공한 사례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자면 실패한 사례를 감안하고도 피셔는 성공적인 투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셔는 몇 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였는데요. 모토로라의 25년간 2,000배 수익률은 연환산 35.5%입니다. 만약 포트폴리오 10개 종목 중 하나로 모토로라를 10% 보유했고 다른 종목이 모두 망해서 0원이 되었다고 해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은 연환산 23.6%가 됩니다. 피셔는 10루타를 넘어서 100루타, 1000루타를 깔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고른 한두 종목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만 하면 다른 모든 종목에서 실패하더라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스타일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투자 스타일이란 1.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2.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3. 어떻게 사고 팔 것인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친절하게도 그 순서대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돈을 버는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뛰어난 기업이라면 그 성장 한계를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동행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2. 진정 훌륭한 회사는 훌륭한 경영진과 임직원이 있는 회사다. 단기적인 성장 전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이다. 회사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다. 훌륭한 연구개발과 생산, 영업의 결과로 훌륭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된다. 이 활동을 수행하는 훌륭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은 경영진이다.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경쟁사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회사를 찾아내라. 철저히 분석하여 훌륭한 회사를 발견하면 집중 투자하라. 3. 최적의 타이밍이 드물게 존재한다. 적절한 타이밍이란 대부분 허상이므로 훌륭한 회사를 발견하는 즉시 사고 훌륭한 요소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게 좋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단기 성과에 매달리고 거시경제 분석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간혹 이례적으로 싼 값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존재한다. 이 사항들은 아주 훌륭한 조언이지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막연히 성장성장을 외치다가 무너지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르다는 격언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필리피셔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회사는 일반적인 좋은 회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위대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왜 훌륭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레슨 1. 기업의 성장은 무한하다. 대학을 졸업하는 한 친구가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신입 초봉의 10배를 지금 나에게 주면 앞으로 내가 평생 벌 돈의 25%를 자네에게 주겠네. 어떤 기준으로 이 제안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할까요? 첫 번째는 이익과 손실의 폭입니다. 이 친구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제가 잃는 돈은 처음에 지급한 초봉의 10배가 다입니다. 이 친구가 사회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여 대기업의 임원이나 성공한 창업가 혹은 예술가가 되어 막대한 돈을 번다면 초봉의 10배는커녕 100배도 아깝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 확률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걸친 성공 확률이란 당장 어떤 좋은 자리에 취업해서 초봉이 얼마이고 내년의 인상폭이 얼마일지가 아니겠죠. 그보다는 이 친구가 어떤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해냈고 무엇을 배웠는지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진실한 사람인지 등을 따질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손실폭은 100%로 제한되어 있고 이익폭은 무한합니다.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벌어들일 이익이 나이 수익을 결정짓는다면 당장의 매크로 환경이나 전년 대비 성장률보다는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와 주주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기업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며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 가면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훌륭한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폭은 거의 무한합니다. 엄밀히 말해 실제로 무한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내는 기업은 없겠지요. 그러나 훌륭한 경영진이 훌륭한 태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현재 벌어들이는 매출액이나 이익,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산업의 규모와 같은 잣대로 기업이 평생 벌어들일 돈에 한계를 씌우는 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피션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시장은 무궁무진한 바로 지금과 같은 시대에 기업의 성장은 인간의 수명과 같은 한계를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기업을 잘 골라내서 장기간 그 성장을 함께 향해 할 수 있다면 그 투자자가 누릴 수익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 뛰어납니다. 소위 적정 가격 대비 50%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적정 가격까지 도달하여 모든 잠재 수익을 뽑아낸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100%에 불과합니다. 훌륭한 기업은 10배, 100배 이상 성장할 수도 있는 반면 실패했을 때의 최대 손실은 100%, 즉 1배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산 대비 저평가 주식은 수익률의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불리한 시간이 내 편이 아닌 투자법입니다. 반면에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방법은 주가가 오르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잠재 수익의 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내 편인 투자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재 수익의 폭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 가격이 가치를 반영해 줄 가능성도 전자의 방법보다 높습니다. 사람들은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면서도 왜 필리피셔와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걸까요? 다시 말해 필리피셔의 방법이 아직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매크로에 대한 두려움. 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전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크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른 시기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란 여러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기서는 경기 침체와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혹은 불황이 오면 채 아무리 잘난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시기에는 잠깐 비를 피해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연스러운 발상이기는 한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2. 언제 다시 살 것인가? 3. 채권이나 금 등 소위 안전자산으로 도망쳐봤자 채권이 디폴트 날 수도 있고 금 또한 의외로 경기에 연동되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기에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 할 수도 있고 그때에는 채권이나 금 가격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라면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흡수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채권이나 금이 오히려 타격을 입습니다. 2. 언제 다시 살 것인가는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 훌륭한 기업을 발견했다면 침체를 이겨내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침체 시기에 잘 버티든 침체가 끝났을 때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든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냅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아질 때가 오면 주가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팔고 나면 더 좋은 가격에 다시 살 때의 심리저항이 엄청납니다. 결국 수십배 오르는 주가를 손가락만 빨고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저 주식을 얼마에 처음 발견했는지 알아? 와 같은 자기 위압만 남지요. 내가 팔고 난 후 주가가 하락해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봐 역시 내가 맞았어! 라면서 더 하락할 때를 기다리다가 영영 사지 못합니다. 혹은 정말로 고점에 잘 팔고 나와서 저점에 다시 잘 진입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단기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서 더 많이 단기 매매에 몰입하고 그러다가 결국 큰 손실을 맞이합니다. 실제 손실이든 기회 손실이든 가네요. 시장 전체의 급락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와 시장은 다릅니다. 경기가 나빠도 시장이 좋을 수 있고 경기가 좋아도 시장이 나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방향을 예측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일은 모든 전략 중 가장 나쁜 전략입니다. 2. 차익 실현 욕구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차익을 실현하라라는 그럴싸한 격언도 있고 말이죠. 예초에 목표 수익률이라는 걸 함부로 설정해서도 안 될 뿐더러 목표 수익률에 따른 잦은 매매는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거래 비용도 크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합니다. 문제는 수익률이라는 숫자를 신경쓰는 태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수단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언제나 원점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합니다. 수익률은 장기간에 걸쳐 기하급수로 움직입니다. 100% 수익이 나고 나면 매일매일의 주가 변동폭이 나이 누적 수익률에는 2배로 반영됩니다. 하루 10% 상승했다면 수익률은 100%에서 120%가 되고 10% 하락했다면 수익률은 100%에서 80%로 줄어듭니다. 수십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에 뿌듯해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그 놀라운 수익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단기 급락을 우려하여 주식을 파는 일도 생깁니다. 복리의 마술은 기분 좋은 현상이지만 복리로 누적된 장기 수익률을 보다 보면 오히려 심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익률이라는 숫자는 아예 안 보는 게 낫습니다. 3. 혼나니까 기관 투자자에게는 위와 같은 요소들이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늘 꾸준한 수익률을 내야 합니다. 길게 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당장 눈앞에 하락징조가 보인다면 그 징조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가 하락을 얻어맞는 것보다는 뒤늦게라도 손절이나 비중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월급값은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에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뭔가 이라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주가 상승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비난이 따릅니다. 4. 너무 많은 걸 알아서 때때로 과도한 지식은 독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 약점도 많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주가가 하락한 후 별 생각이 없었다면 내가 멍청했다며 자책하면 끝날 일이지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 스트레스는 훨씬 심합니다. 분석을 열심히 하고 가치평가를 정교하게 하다 보면 그런 함정에 더 쉽게 빠집니다. 퍼가 높은 주식은 미래의 성장성이 크게 반영되었고 그런 주식은 조금만 무언가 어긋나도 주가가 급락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이런 단기 변동을 피해가기 위해 잦은 매매에 임해서 큰 그림을 놓치곤 합니다. 필립 피셔는 위대한 기업의 퍼는 미래의 순이익을 할인해서 판단할 수 없다. 소위 노련한 투자자라고 자신하는 수많은 사람이 바로 이런 문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회사가 현재 제품의 성장이 다 끝나더라도 차세대 먹거리가 될 새로운 제품을 전력을 다해 개발하고 있다면 언뜻 보면 아주 비싸 보이지만 잘 분석해보면 그야말로 아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는 진정 훌륭한 기업을 골라낸 이유의 이야기입니다. 장기간 훌륭하게 성장할 기업을 골라내지 않고서는 이런 실수를 피하더라도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떤 기업이 투자 대상으로서 진정 훌륭한 성장 기업일까요? 최소한의 영업이익도 없이 미래만을 강조하는 기업은 피셔의 기준에서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올해 대비 내년에 많은 성장을 전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셔는 훌륭한 성장주를 발견했다면 함부로 팔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도 순이익의 급증이 예상되지만 그것이 일회성에 그친다든가 새로운 신제품을 계속 내놓을 회사가 아니라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10년 후의 미래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칭 장기 투자자는 미래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1년 후, 2년 후, 10년 후 미래의 숫자들을 예측하고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때마다 예측지를 수정하고 적정 가격을 변경하고 포지션을 바꾸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투자 프로세스는 필연적으로 잦은 매매를 불러옵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전망할수록 계산된 가치의 변동폭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적정 비중도 큰 폭으로 바뀌겠지요. 잦은 매매에 따른 높은 거래 비용을 감안하고도 초과 수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저는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미래를 좌우하는 진짜 요소는 무엇일까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의 1장에서는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재무관리 등 기업 운영의 기본적인 요소를 다룹니다. 2장에서는 이는 결국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증가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장하고 그런 것의 뒤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 경영진이 그 환경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회사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뭐라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면 10년 후에 우리가 실제로 맞이할 결과는 현재의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겠지요.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은 무엇이 다르길래 위대한 주식이 되는 걸까요? 그 마법을 이제 알아봅시다. 레슨 2. 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주식이 되는 마법 위대한 기업의 투자하라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최소 몇 년간 매출액을 상당히 늘릴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 있는가? 2. 현재의 매력적인 제품 라인업의 잠재력이 다 소진된 이후에도 추가로 매출액을 끌어올릴 새로운 신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할 의지가 있는가? 3. 연구개발에 투입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4. 평균 이상의 영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5. 충분한 이익률을 거두고 있는가? 6.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7. 노사관계가 훌륭한가? 8. 임원 간의 관계는 훌륭한가? 9. 두터운 경영진이 있는가? 10.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11. 경쟁사 대비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려주는 산업에 특화된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는가? 12.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장기적인가? 13. 성장을 위해 대량의 증자가 필요하여 그 성장이 실현되었을 때 현 주주들이 누를 이익을 상당히 훼손할 가능성이 보이는가? 14. 사업이 잘 될 때는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다가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침묵해 버리지 않는가? 15. 경영진의 이해상충에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가? 그래서 이 15가지를 충족하면 좋은데요. 피셔는 15개 중 한두 개는 놓쳐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을 무리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안테나를 가동하다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찾아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정도의 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위 목록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없죠. 일단 거시경제 관련 내용들이 모조리 빠져 있습니다. 산업의 사이클이나 경쟁 강도 같은 이야기도 빠져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세부 항목들도 빠져 있죠. 언급하는 건 연구개발비, 이익률 등입니다. 배당 등 주주 환원도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셔 스스로 명시하듯이 이 기준들은 회사의 정책, 즉 사업을 대하는 태도와 그 정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느냐입니다. 결국 15가지 기준이 하고자 하는 말은 기업이 내놓은 가시적인 성과로부터 이런 성과를 내놓게 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 원동력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 동력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파악하고 나면 거시경제 변수나 세세한 재무제표 항목들, 주주 환원, 정책조차도 덜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뒤에는 필리피셔가 이야기하는 성장주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장주가 약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를 수식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필리피셔가 말하는 성장주가 일반적인 성장주와 다른 이유는 경제적 해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자본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게 경제적 해자인데요. 그래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어서 연구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기업이 필리피셔가 말하는 성장주라고 합니다. 인간은 어설픈 능력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사실상 세세한 미래 예측은 2에서 3년도 어렵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과거에 걸어온 길,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대략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조직, 허황된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고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으로 검증된 사람들의 조직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굳이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회사가 알아서 뭐라도 할 테니까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미래를 전망하되 거기에 과도한 신뢰를 쏟지 않습니다. 언제나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옳았음은 시간이 지나야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피셔 스타일의 투자는 필연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아무 기업에나 장기 투자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피셔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어야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률은 시장이 지나면서 강력한 평균 회기를 보입니다. 당장의 성장 전망치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은 결국 평균적인 혹은 그 이하의 성과를 얻게 됩니다. 즉 필리피셔가 이야기하는 성장주는 강력한 평균 회기를 거스르는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성장 예측치가 아닌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보여준 꾸준함에 기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자는 월등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레슨 3 사야 할 때 팔지 말아야 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필리피셔의 타이밍 발언도 잘 읽어보면 사야 할 때 팔아야 할 때보다는 그냥 지금 사고 웬만하면 팔지 말아라에 가깝습니다. 필리피셔의 매매 타이밍을 정리하며 피셔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냥 지금 사라 피셔는 1929년을 예시로 들며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경고음을 내고 있을 때가 아니면 즉시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셔 스타일의 훌륭한 회사를 발견하는 일은 일생에 몇 번 없습니다. 운도 따라야 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업을 기껏 발견해놓고 다른 이유로 매수를 주저하는 일은 기회 손실이 엄청납니다. 다른 이유라고 해봤자 고작 경기 찜치에 대한 불안감, 유동성 축소 혹은 단 몇 푼이라도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피셔의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온갖 외부 악재를 이겨내고 결국 투자자에게 큰 성과를 돌려줄 것입니다. 그 수익에 비하면 타이밍을 잘못 맞췄을 때의 손실은 미미합니다. 한편 일단 지금 매수한 이후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몇 달에서 몇 년 정도로 느긋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두렵다기보다는 1.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한다면 기대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고 2. 기업에 투자한 다음에 새로이 알게 되는 사실로 인하여 기존의 판단이 바뀔 수 있고 3. 아직 숙련되지 않은 투자자라면 상대적인 비교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이후에 또 새로운 주식에 관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유 있는 태도를 가져야 거래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수중에 현금이 있어야 마음도 여유롭습니다. 제가 솔직히 필리피셔의 책을 읽고서 성장주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금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하고 그 좋은 주식이 폭락을 했을 때 사야 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이 있으면 무조건 매수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항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업이 크게 하락할 때를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현금을 소진해야 할 때는 바로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피셔의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나만이 알고 있는 소외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장주는 대체로 시장의 상당한 관심을 이미 받고 있게 마련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와글거릴 때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기에 바쁠 때 투자하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겠지요. 성장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회사의 주가는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급락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갖춘 경영진이 하는 일들도 자주 실패합니다. 회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이더라도 초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생산이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음 급한 사람들이 이런 소소한 이슈에 과잉 반응할 때 우리는 이를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셔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실패해서 오히려 빚이 납니다. 3. 외부 변수로 인한 두려움 매크로에 대한 두려움도 훌륭한 기업을 사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피셔는 경기 사이클은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강력한 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4가지는 금리, 정부 정책,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 발명과 기술입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 발달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는 장기간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에 집중하는 업체는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저금리 구간에서는 돈을 쉽게 당겨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매크로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안 좋을 듯 하면서도 주가는 올라가고 좋을 듯 하면서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필리피션은 1948년에 전쟁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다우케미칼의 엄청난 성장을 눈앞에서 뻔히 보면서도 엉뚱한 결론을 내린 투자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일이 왕왕있게 마련입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4. 팔지 말아야 할 때 우리는 팔아야 할 때보다 팔지 말아야 할 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생각하는 팔아야 할 때는 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매도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상황에 매도를 해봤자 초과 수익을 내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 매크로에 대한 두려움, 특정한 차트 모양, 어닝쇼크, 이익모멘텀 소진, 꽤 비싼 프리미엄 등 손가락을 근질거리게 해서 결국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사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상승 잠재력이 하락 잠재력보다 큽니다. 특히나 피셔의 기준을 통과한 회사라면요. 어설픈 매매로 주식을 팔아버리고 나면 이후에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다시는 그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닐 것 같나요? 실제로 해보십시오.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혹시 급락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적당한 시점에 재매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절대 이런 주식을 다시 사지 못한다. 진정 팔아야 할 때는 다음 세 가지 뿐입니다. 5. 팔아야 할 때 피셔는 팔아야 할 때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1. 내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회사가 더 이상 훌륭하지 않아졌을 때 3.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하였을 때 첫 번째 명확합니다. 잘못 생각했으면 미련 없이 떠나야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을 인정했더라도 포지션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초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말입니다. 두 번째 명확합니다. 회사에 투자한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은 계속 등장하고 기준을 알던 사실도 새롭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원점에서 다시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아이디어가 소진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원점에서 즉 내가 이 주식들의 포지션이 없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이 주식을 보았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든다면 얼마나 사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딱히 그럴듯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보유기간 내내 꾸준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 교체 매매는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 매력적인 기업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주식의 상승 잠재력과 하락 잠재력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셔의 기준을 통과한 훌륭한 기업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직접 체험하려면 장기간 보유해봐야만 합니다. 아직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가 상대 비교를 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대 비교는 투자 의사결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산정할 때에도 할인률을 정할 때에도 모두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선택이요, 둘째도 선택이요, 셋째도 선택이다. 그리고 이 뒤에 타이밍의 재구성에서는 켈리의 공식에 따른 매수매도 타이밍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쭉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복잡해서 이번 시간에는 생략할 건데요. 이 켈리의 공식이라는 것도 여러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금액을 배팅해야 되느냐를 나타내는 공식이거든요. 이거를 주식하는데도 적용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진채님이 지으신 거인의 어깨 2권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홍진채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책에서 설명을 잘하고 계셔서 저 같은 범인이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거인의 어깨 2권이기 때문에 9장 기초 체력 테스트, 여기서는 기업 분석하는 법을 다루고 있고요. 10장은 가치평가라는 환상, 여기서는 어떻게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11장은 생선가게 고양이인데요. 어떤 경영진이 좋은 경영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10위, 피셔의 투자법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다른 부분의 내용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초보자 분들이 이 책을 읽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주식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 증권에 나오는 재무제표 정도는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은 너무나 좋고요. 국내에서 나온 서적으로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이 투자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